안녕하세요. 실제 사용자분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상품구매에 도움이 될만한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는 리정남입니다. 장단점 중심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저당밥솥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미니쿡 저당전기밥솥입니다. 1위인용으로 좋은 저당밥솥으로 디자인 미니머라고 저당밥솥 침문용으로 좋습니다. 내구성 복불복 있습니다. 4위는 칼로볼 전자레인지 저당밥솥입니다. 전자레인지용 저당밥솥으로 가끔밥에 드시는 분들께 좋고 12분정도 면밥 완성되며 다양하게 활용가능합니다. 3위는 스윗쿡 저당밥솥입니다. 당질적 압률 높은 저당밥솥으로 환자식용으로 좋고 작동법 간단하며 가성비 괜찮은 제품입니다. 2위는 쿠쿠 트윈프레셔 저당밥솥입니다. 프리미엄 저당밥솥으로 쿠쿠로 AS 잘되어 있고 디자인 고급스러우며 밥맛 상당히 좋습니다. 1위는 일렉트로지 저당밥솥입니다. 제일 리뷰 좋은 저당밥솥으로 일련무상의 예스 제공 중이고 작동법 간단하며 기본에 충실한 제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